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남성과 여성이 1시간 차이를 두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직진을 하고 있는 검은색 SUV 차량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좁은 산책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서는데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데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시민들 사이로 경찰이 출동하고 운전자는 20대 남성이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약이든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유흥주점 측의 신고 내용이었는데요. 곧장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종업원 결국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 같은 지역에서 차례로 발생한 사망 사건 알고 보니 두 숨진 사람은 당일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신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고 남성은 손님이었던 건데요. 종업원 B씨는 손님 A씨가 건넨 술을 마시고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숨진 곳 역시 해당 유흥주점에서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공원이었는데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가루, 술에 타 먹은 것으로 추측되는 이 가루가 마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마약 검사를 거부했던 종업원 B씨도 술에 마약을 탄 게 아닌지 의심을 했었다라고 하고 숨진 이 여성 종업원도 숨지기 전에 내가 마약 탄 술을 마신 것 같다라고 동료에게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아마 남성 그분이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종업원하고. 그런데 게임에 졌으니까 술을 마시라고 건넨 술에 지금 마약이 탄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잔 안에 하얀 가루가 있었고 나중에 남성이 지금 사고 내고 저기서 자동차가 계속 사고를 내잖아요. 저 사고 내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경찰을 확인해 보니까 저 자동차 바닥에도 마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마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 두 사람 다 마약을 습취한 상태에서 남성은 운전을 했고 여성은 집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 마약에 너무 과다하게 흡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하얀 가루가 마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아까 이 사고로 숨진 20대 남성, 그 술집에 갔던 손님이죠. 그 남성의 차 안에서는 의문의 하얀 가루가 나왔는데요. 무려 2천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약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경찰이 앞서 여성 종업원을 만났을 당시에 술에 마약을 탄 것 같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실제로 술병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도 나왔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마약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약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찰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저분이 피해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만약 가해자거나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탄 게 아니라 누군가 타서 먹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이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마약을 흡입했다고 하면 검사를 해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론적 얘기지만 만약 저분을 빨리 조사해서 마약이 뭔가를 확인했다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겠다면 혹시나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마약을 과다 습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됐다고 하면 시약을 통해서 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받도록 해줬다고 하면 이런 일이 좀 없어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